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이상하죠? 다시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아파트만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감사함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